안녕하세요. 수다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두건을 만들고 있습니다. 화려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두건까지 준비하는 팀이 있어서 두건을 만들고 있는데요. 이 스판클 망사로 된 스판클에 그 위에 또 은색 칩지를 하나 넣어서 검정색과 은색의 조화로 의상이 구간되어 있어서 머리에도 이렇게 은색과 검정색의 조화로 준비했습니다. 망사가 쫙쫙 늘어나는 스판 소재라 착용감도 좋고요. 또 삼각을 이렇게 70cm 정도로 잘라서 그렇기 때문에 크기도 굉장히 넉넉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붙여드렸습니다. 머리에 이렇게 머리에 씌우시면 아주 이쁠 것 같지요.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